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방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비교하며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네 가지 방법의 본문 비교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 평행본문을 비교하는 법을 한번 실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묵상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변 정리 다 되어 있으신가요? 말씀 묵상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변을 정돈하시고 함께 묵상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은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생명이요 능력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영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눈으로 읽으셔도 좋겠고요 함께 소리내어 말씀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내용 잘 아시겠지만 또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 더 읽어보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찬찬히 읽으신 후에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읽으셨죠? 함께 묵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도움 질문을 보시면 향유를 부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7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그래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지만 아무튼 어떤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인을 책망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되어 있는데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다 파악하셨겠지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에 한 여자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죠 제자들은 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한꺼번에 다 쏟아 부은 여인을 책망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썼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했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여인의 그 행동을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본문의 내용인 거죠 도움 질문을 보면 여인을 책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비싼 향유를 왜 머리에 붓느냐 그것을 팔았다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제자들은 여인이 향유를 낭비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책망을 듣고 예수님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을 수 있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 내 장례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정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칭찬이 참 복되고 귀한 것 같습니다 바라기에는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혹시 이해되지 않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또 언제든지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본문에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뜻이 구체적으로 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점을 칭찬하셨느냐 하면 이 여인이 내 장례를 준비하였다 라고 하는 점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 가시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기름 붓는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죽음을 예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그 한 주간 동안에 어느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도 내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한 반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기 위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제가 깨닫게 된 것은 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그 여인의 모습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에게 온 신경을 기울였어야 되지 않겠나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 죽음을 향해 달려가시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했을까 왜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가슴에 새기지를 못했을까 이런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과 기름을 부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 맞아 예수님께 온전하게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묵상한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본문 비교를 통해서 한번 묵상을 더 이어가 볼까요? 오늘 함께 비교할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놓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식사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책망을 하죠 전체적인 줄거리는 같아 보이는데 이 두 본문을 비교하면서 오늘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비교를 위한 질문입니다 첫째는 비교한 본문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도움 질문을 보시면 장소가 어디입니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였죠? 배단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배단이 나사로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일단 장소는 좀 다르고요 두 번째로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인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있었는데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혹시 그 외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두 개의 본문을 비교하며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먼저는 향유의 가격에 대한 차이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냥 매우 귀한 향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비싼 향유였다 그랬고 가룻유단은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가격이 딱 정해져 있어요 300데나리온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치는 노동자가 하루 일에서 벌 수 있는 그런 일당에 해당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은 300일치 즉 우리의 1년 봉급과 맞먹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차이인데요 향유를 어디에 부었는가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고 요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또 누가 책망했냐가 달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보고 붕괴했다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가룻유다가 책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딱 지목하고 있죠 또 왜 책망했느냐 마태복음에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지 이런 책망이었다면 요한복음에도 같은 말은 나오지만 그 의도가 가룻유다는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서 유다의 숨겨진 의도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두 본문에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에서 알 수 있는 마태복음 본문만의 특별한 관점이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요한복음과 달리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을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가룻유다다 그랬지만 마태복음은 그냥 제자들이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향유가 얼마인지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향유를 발이 아니라 머리에 부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왜 생겼을까? 이건 마태복음 본문이 갖고 있는 주제 그리고 마태복음 기자가 바라보고 있는 관심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은 그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얼마였느냐 그 향유를 드린 여인이 얼만큼 많은 희생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관점이 아니었어요 그건 요한복음의 관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 여인은 그것을 알고 예비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 향유에 대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혹은 여인의 희생에 대해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한 여자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본문을 건강하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다른 평행본문과 비교해 보니까 아 왜 저기에는 있는 말이 여긴 없을까 그것이 이 사람에겐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한에게는 예수님을 그 여자가 얼만큼 사랑했는지가 중요했다면 마태복음에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큰 주제였던 거예요 적용하기를 볼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본문 비교를 통해 묵상한 내용을 가지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써봤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써봤어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가 죽으셔야만 했다 그것도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써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혹은 뜻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인가인데요 앞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썼지만 그 모습과 다른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잊을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셨고 그것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다른 복만을 구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 알아요 예 주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 알아요 예수님의 죽으심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배가 고파요 주님 저는 지금 그거 말고 다른 복이 필요해요 이렇게 구할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자기들의 관심사에 빠져서 예수님이 죽음을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담지 않고 흘려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또 지금도 예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내 관심사에 빠져서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정말 중요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데 예 알겠어요 라고 흘려듣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저의 적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변을 잘 정돈하고 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또 하나 목회 방향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겠다 지금은 큐티스쿨을 하고 있지만 이 이후에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목회를 통해 성도님들을 오른길로 인도할 것인가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내 관심사에 취해 있지 말고 내 방향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묻고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또 적용해 보시고 여러분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일 또 오늘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묵상 마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죽게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스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자기의 관심사에 빠져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식사자리에서 다른 이야기들만을 주고받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음을 보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아서 그 죽음을 예비했던 이 여인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뜻을 눈으로 보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삶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어딘 곳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곳이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묵상하신 내용들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나눔을 통해 저에게 큰 도전이 되었는데요 오늘도 묵상하신 내용들 또 적용점들 실천할 것들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묵상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주제에 초점을 좀 맞춰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큐티스쿨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운총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두 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